안녕하세요. 바니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아주아주 너무너무 좋은 날입니다. 바로 바니선생님과 신나는 영어소 채널 구독자 3,700명이 토론했습니다. 드디어! 와! 정말 아름다운... 아, 정말 아니지만 아름다운 가집니다. 아, 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좀 더 나은 영상, 그리고 좀 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영상, 또 선생님들이나 어머님들끼리 좋아하는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 안 그래도... 아, 요즘에 경쟁이 뭐? 말도 안 나오네. 경쟁 업체들이 좀 생겨났어요, 이거. 이 바니선생님 보고 이거 너무 용기를 얻으신 것 같습니다. 어? 저 정도면 나도 하겠는데?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같이 공유하는 거는 너무 좋지만... 약간 또 약간... 좀... 그렇네요. 네, 어쨌든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의미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시원한 기프티콘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교구도 한 가지 준비를 했고, 또 이제 저번 영상에서 이제 많이 봤겠지만은, 그 애니미노! 네, 우리 친구들이 보드게임을 할 수 있는 애니미노 교구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몬스터 액괴. 몬스터 액괴는 그 영상 사실 바로 밑에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어쨌든 그래서 그 몬스터 액괴 그것도 제가 선물로 드리고요. 애니미노 보드게임도 선물로 드리고, 아, 꼭! 또 펌앤키트 영어 그림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 방법은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그 신청 아래의 양식에다가, 아래 양식 제가 적어줄게요. 여기 양식에 잘 맞추셔가지고 적으신 다음에 제일 끝에는 신청 완료를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응모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랜덤으로, 랜덤으로 정확하게 공평하게 추첨을 해가지고 추첨기 돌려가지고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제가 계속 이벤트를 쭉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착불로 보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29일까지 제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 월요일 저녁에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꼭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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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모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구요. 7월 29일까지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신청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선물을 팍팍 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반영선생님은 수업 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바이바이! 조금만 봐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